3대 렛나가더라고 가벼워져서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. 한 20미터 덜 나가니까 더 나가니까 제일브레이크 덕분에 약간 미스찬이 나더니 똑바로 막 거리도 고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고 가면 예전보다 좀 많이 없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고 가면 예전보다 좀 많이 없거든요. 초등학자들이 치기랑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적응이 기존 모델보다 많이가 배운 느낌이에요. 적응만 하면 좀 이렇게 컨트롤도 쉬울 것 같고 적응도 좋은 것 같아요.